가보겠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웃긴 것 같아 조이 레이 이 맵 오랜만이다 이 맵이 진짜 뭐라주냐 하면은 그 그 암흑집 정관하기 딱 좋은 맵입니다 웨이브가 정해져서 그냥 웨이브 전체를 다 삐리빠라보라고 하거든요 다 쪽쪽 빨아먹는 용도 있어요 풀터마 아니면 인구수도 안먹기 때문에 완전 사깁니다 그냥 자 일단은 요정도로 해서 시작하구요 이번엔 좀 멀티를 좀 빨리 가야되네 미네랄이 모잘라 그냥 근데 가스도 솔직히 그렇게 여유가 많은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제 40 먼저 가야겠네요 그츄 오히려 남아 돌죠 멀티 멀티 가지실래요? 멀티가 필요없 멀티가 진심 필요가 없습니다 멀티가 진심 필요가 없습니다 멀티가 골앗 과선이 제일 무섭 가스 남아들게네 진짜 아예 피치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 정도면 멀티 밀어드릴게요 먼저 자 자 도망갑시다 잠깐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아 힐러 뽑을걸 그냥 자 같이 도와주고 자 일단 일꾼 다 뽑고 자 자 이런 낙모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아 잠깐 이렇게 하면 불금 뽑을거리네 진짜 불금이 나을거 같네 어차피 잘 뽑을거 아니야 발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깐 왜 얘 뽑았지? 자 일단 던져주고 도망갑시다 다음부터 메딕부터 뽑아야겠다 체력이 너무 적네 어우 큰일났다 죽었어? tongues 자일단은 보내주고 이네를 켜고 부대 지정하고 자, 회복 보내고요. 자, 괜찮아요. 이거 가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잡죠. 괜히 내가 45분 줄 아니? 아니? 음... 일단 버텨봅시다. 나이스. 어, 탱크 멋있다.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 됐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먼저...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거 은근히 똥인 것 같은데... 사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이거 못 버리나? 한 번 뽑으면 끝인가봐요. 환불이 안 돼. 자, 하고... 신량하고... 아, 이거 다 뽑을 필요 없네. 일단 여기로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아레스 뽑고... 아레스 뽑으셨구나. 호호호호... 어... 대박... 개 멋있어. 자... 높이가... 회복량 증가하네... 아... 에이... 이걸... 이걸... 에이... 이런... 오이구 개멋있어 허허 뻗짱 일단 이 던져주고 갑시다 자 슬슬 배가 영입합시다 배가 영입하고 아 새로 이걸 안지웠네 벌써 이 정도면 됐지 다 지은거죠 음 맞아 저격이네 그냥 저격 딜이네요 자 공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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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갑시다 자 배가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딱 죽여버리면 되겠네요 독걸고 독? 에잇 추적자라도 갈래 그걸 애가 없네 폭파 아까 쓸만한 애들 다 죽어버려가지고 큰일났냐 근데 이거 스킬 뭐였지? 뭐야 이거 언제 끝났어? 비보험 진료 끝났네? 나무 진료 끝이지 뭐 어유 포개 버리셨네 또르 아 골랏이구나 흑흑 흑흑흑 토른줄 음 음 방아르 감소 어 어 꿀 웬만한거 다 아 이거 안했구나 아 나이클났네 이거 안했네 토르 쓰기 힘들지요 난 나쁜 남자야 꿀랏 꿀랏 꿋 최강 만능 주민 진짜 꿀랏 만능이죠 꿀랏 제대로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나 죽여주쇼 이래야돼야 야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야야 죽지마 죽지마 죽지매 이거 사 용사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이제 불금 뽑아야지 더 없나? 먹을거 더 없니? 우주모험 더 없어? 예끼놈아 우주모험 더 없니 응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다여? 응 자 여기가면 또 보호하는 애들 좀 있겠죠 센 애들 좀 센 애들 나오려나 이번에 아이고 하나 죽었네 힐러가 죽었네 오우씨 너 죽으면 안돼 우주모 뭐야 어디갔어 여깄네 야 이거 먹어라 퇴 나이스 깔끔하게 먹었고 야 탱크에다가 아주 그냥 빵빵합니다 자 저기 잡으러 가야죠 누구 죽었지? 아휴 우주모험 죽었네 가봅시다 놈들을 처치해 용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새로 지어진 것 같은데 응 다 업그레이드 해보고 쩔게 해주라 뭐야 이거 다 없어? 아 핵으로 하다가 죽여버렸구나 아 덜덜덜 지도에서 삭제된 애들이 지도에서 삭제를 했어요 어우 터널 중옥으로 오겠다 아 저 선생님 반갑습니다 에 저는 지금 이직 준비 중이라 쉬고 있죠 운좋게 쉬고 있어서 지금 운좋게 하고 있잖아 응 아이고 여기 업그레이드 아 신경쓰 필요 없구나 다 됐구나 응 아 여기 밀어야 되는구나 까먹었네 이거 오랜만에 까먹어가지고 흠 흠 시간 낭비하지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열봐 난 온종일 수컬 셈인가 가져와 아아 시간 낭비하지마라 난 저기 구덩이로 가는 경우에 요새를 구축한 모양입니다 요새를 불태울 준비를 하십시오 요새 없는데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한다면 한다 됐다 됐다 떴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검정 정렬사 오래 버틸수도 없습니다 아프게 당하기 전에 노인들을 처치하십시오 오다 다 죽고 있어 아 도대체 언제 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쭉쭉 밀면 되겠네 끝나고 그랬네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한지 7 6시간 30분 지났네 키자마자 바로 시작하긴 했거든요 자 이제 바로 레벨 11까지 바로 쭉 오르네요 하 비보험 진료 딱 2번 퀘스트에서 완료했네요 거기다가 이제 주요 추가 궁극장비까지 와 블레이즈 뭐하는 모든지 30으로 감소 저도 좋네요 장전 완료 다음에 이제 4랩 5랩 가능하네요 이게 더 중요하죠